수를 보다 문득 2023년 대학교 정시 미달 순위가 궁금해서 25개만 찾아봐 25위 광주대학교 총 380명 모집인원 중 18%인 70명입니다 24위 한서대학교 총 521명 모집인원 중 19%인 98명입니다 23위 국립목포대학교 총 483명 모집인원 중 20%인 97명입니다 22위 동서대학교 총 538명 모집인원 중 20%인 110명입니다 21위 동명대학교 총 639명 모집인원 중 22%인 143명입니다 22위 장로회신대학 총 35명 모집인원 중 26%인 9명입니다 19위 침례신학대학교 총 92명 모집인원 중 26%인 24명입니다 18위 가야대학교 총 157명 모집인원 중 27%인 42명입니다 17위 금강대학교 총 84명 모집인원 중 29%인 24명입니다 16위 신라대학교 총 372명 모집인원 중 32%인 119명입니다 15위 동신대학교 총 572명 모집인원 중 32%인 184명입니다 14위 김해대학교 총 250명 모집인원 중 33%인 83명입니다 13위 서울장신대학교 총 81명 모집인원 중 38%인 31명입니다 12위 가톨릭곳 동네대학교 총 35명 모집인원 중 40%인 14명입니다 11위 호남대학교 총 363명 모집인원 중 44%인 158명입니다 12위 영산대학교 총 452명 모집인원 중 44%인 199명입니다 9위 한라대학교 총 310명 모집인원 중 47%인 147명입니다 8위 가톨릭관동대학교 총 911명 모집인원 중 49%인 448명입니다 7위 남부대학교 총 242명 모집인원 중 50%인 122명입니다 6위 우석대학교 총 658명 모집인원 중 54%인 358명입니다 5위 극동대학교 총 479명 모집인원 중 60%인 286명입니다 4위 초당대학교 총 320명 모집인원 중 65%인 208명입니다 3위 광주여자대학교 총 340명 모집인원 중 69%인 235명입니다 2위 대구예술대학교 총 256명 모집인원 중 84%인 216명입니다 1위 경주대학교 총 594명 모집인원 중 90%인 532명입니다 2위 대구예esta 총 151명입니다 2위 대구예술대학교 총 495명 모집인원 중aring 3위 대구예수 pun mamy mudnie 입학하는 중 ata 4위 대구예술대학교 총 320개월ين 228명입니다 Teresa